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사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왕 중의 왕이신, 큼도 없고 점도 없고 부유하신,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부속주로서 세상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속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자신의 부유함의 것을 다 버리시고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시고 태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 방조차 찾을 수 없으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왕 중의 왕이신 분께서 정말 낙고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이 사실들이 인간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표현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말 부력이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짐승들이 우울거리는 마국간에서 불협적이고 자존심 상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인간의 본질의 상태가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상태가, 냄새나는 우리의 상태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롭게 살아나시기 위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을 미리 맛보시는 탄생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고 죄를 죄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정말 돌같이 굳은 우리 심령들의 정제에 눌려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신의 성품으로 되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표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한 은혜의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자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볼 때 정말 회개할 수도 조차도 없고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그렇게 굳어서 돌같이 굳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마국간과 같이 냄새나고 추하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본질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반응하여 돌복함으로 돌같은 마음이 성령으로 부서지고 성령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자아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문제들로부터 이기고 또 승리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표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만 사랑하는 나에게 엄청난 피의 은혜인 자비와 금류를 베풀어주신 그 자비와 금류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런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상태를 초월하셔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충만한 은혜가 강건하여 우리의 입술로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을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이란 고금성가 다 아시죠? 가사 내용이래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용은 갈기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이 노래의 가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마구깡같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기 위해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시는 표적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가 이기면서 이 노래 가사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 애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와 국립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어 이런 나 정말 냄새나는 나 마구깡같이 이런 나를 잘 아신다라고 그리고 그런 나를 넘어질 때 상처받고 희름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넘쳐서 눈물로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상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흘러넘쳐서 심령 안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두려움과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창조되는 은혜가 임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능력이고 이 은혜가 바로 세상의 풍파와 인간들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오는 그 무게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의 각자의 경험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는 어떤 환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도 그분의 은혜로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극관과 같은 우리의 본질의 상태 정말 돌같이 굳어서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또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게 단단히 닫혀있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우리 심령의 마극관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자신의 풍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쳐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실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은혜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오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보금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강보에 쌓여서 부유의 누인 아기 바로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는 기별에 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화답하였다 그리스의 보금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이 구주를 요구하는 대신에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신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극소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주 아까 강보에 쌓인 강보에 쌓인 아기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바로 회개하여에서 천국을 얻는 것 그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표적인데 근데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이신 표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하여 신령들이 우리가 욕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축복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자신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표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표적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정한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연금을 매주 200불씩 내었었습니다 이때는 좀 형편이 조금 그래도 좋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형편이 좀 기울어지면서 100불씩 내게 되고 또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금액이 점점점점점점 줄어들 때마다 왠지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저의 상태를 보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연금을 낸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는 제 자신의 만족과 저 자신에 대한 사랑과 교만과 의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높이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높이기 위한 동기에서 낳은 선물의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본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맡기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표적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아린스 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대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성서 정교를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의 것을 구세주인 것을 모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 그랬을 때 이 표적에 대한 것을 뇌에 대한 그것이 바로 거듭남에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뜻을 이 니고데모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뭐냐 거듭남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6절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표적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다시 말하면 음란한 세대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십자가의 경험 이전에 그런 본질이 거듭나기 전에 그런 자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 표적이 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런 부속의 경륜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석경이 말하는 표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정말 부여하고 왕중의 왕이신 분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여하고 명예와 정경, 정망은 그런 위대함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나타나셨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벌써 사람들이 그곳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게 되고 또 이런 우리 심령에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또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보석주로서 이 땅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부원 이 분이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천하고 어떤 죄가 아무리 깊고 돌같이 굳어있고 회개할 수도 없고 정말 죄가 굳어서 정말 저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어 나는 구원 얻을 수 없어 하는 어떤 자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은 가장 천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런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빛으로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 자신의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바로 우리의 상태 이런 마국감과 같은 냄새 나고 추하고 이런 더럽고 악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태어남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류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인하여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호 제사함을 받았더니 또 골론에서 1장 14절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호 제사함을 얻었더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바로 제사함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제사함으로 얻어 얻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표적이 되셨는데 그 표적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풍성으로 인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피로 구속호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 은혜로 은혜의 믿음을 얻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공론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선물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피의 공론은 항상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자아가 두고 피의 공로가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에 열매한 평강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 죽음이고 회계의 믿음인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희생재물로서 돌아가셨고 그들의 대원자로 아버지 앞에 서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두 번째는 회계한 믿음으로 죄의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하신 방법은 자아 죽음이고 회계와 믿음인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믿음이고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이야기했는데요 돌같이 굳은 마음 정말 마극습관같이 냄새나는 우리의 본질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회계할 때 우리 피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의 믿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 의의를 입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인이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정결함을 입는 건 신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주로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힘쳐주셔서 표적인 자신의 그 정결함을 통해 우리 안에 신의 상품인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재현하게 우리를 통해서 재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님의 구속의 주, 보금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바로 제3의 축복 이것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은혜의 선물로 율법에 복점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있죠 여기 다음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현립병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식구들과도 다 결벌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질병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질병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럴 때 현류군원이 그럴 때 예수님께로 찾아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뚫고 많은 방역거리가 있었지만은 그 갈망 때문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워 오셔서 그 여인의 소원이 갈망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갈망이 이룬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의 현류의 근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현류의 근원이 뭐죠?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현류의 근원이 낫지 않고 그 현류가 줄줄줄 흐르는 것만 우리가 막으려고 그것만 고치려고 했다라면은 평생 그 여인은 마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류의 근원인 죄의 본질이 그 끊어지면서 그 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끊어지면서 죄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그런 심령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뭐죠?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주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마음의 정제감과 눌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감 때문에 껌짝 달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그 정제감으로 인한 중풍병이 정신적인 그 정제감이 중풍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가 남을 잇고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정제에서 해방되어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또 영적인 구원도 얻고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망함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료함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 보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이르셔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삿개오도 이 삿개오도 마찬가지도 삿개오는 생으로서 세금을 과하게 벌고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탐심에서 사람들에게 정제도 받고 위움도 받고 또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삶심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낙폭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영혼에 그의 영혼에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영접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표적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중풍병자나 혈류병 여인이나 이 삿개오나 다 마음의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영혼 뿐만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심령의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는 그 갈망 때문에 심령의 가난이 바로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므로 애통하게 되고 회귀하게 되므로 제삼을 얻는 천국으로 이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42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생활할 수 있게끔 하시는 능력이신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뒤에 구원을 받사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 되어 있고 또 말라스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에게는 봉의로운 새가 떠올라서 필요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이 기도가 저의 마지막 기도 기도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 눈이 주의 부원을 보았사니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부원을 보았사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한 것에 이방을 비추는 빛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 대신 대분의 영광이니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지하셔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지하셔서 환경을 이기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우리는 그 주의 구원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쁨을 아니라 온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또 아래서 하나님의 임지에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정이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데 입증이 어떻게 나타나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버지 정지감에서 또 두려움에서 또 어떤 근심 걱정에서 내가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이 근데 오직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만이 순정을 변화내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지 안에서 말씀에 순정이 되어있는 모든 말씀에 순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혼들도 모두 피조물과 같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마구를 살리시는 전지하신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제망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연금을 10불을 내든 20불을 내든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낼 수 없다 하더라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그것에 얽매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함이고 평강이고 행복이고 기쁘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검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것으로 부여함을 누리는 자들의 풍성을 드러내는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9장 이런 자들에게는 뭐죠? 계시록 19장 6절에는 할렐루야 주가나니 곧 전능하시니가 범치하시더라라고 잔향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읽게 되죠 누가 보금 17장 21절에는 뭐라 그러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우리 말씀에 우리 신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말씀에 순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니 온 우주만물을 자신의 눈동자를 온 우주만물을 살피시는 전신전능하신 눈동자로 나도 살피신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넘어진다 하지라도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피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가 나를 통치하시더라라고 사냥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돌같이 굳은 마음 아까 이거 한 것 같은데요 이거 했는데 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사업이 그때 힘들 때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사업을 회복시키는 기도의 응답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회복시키는 그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제가 믿었고 그런 문제를 시키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찾고 만나기를 희망하였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또 어떤 집사님은 예를 들자면은 딸이 직장이 없는데 직장을 잡았다든가 또 어떤 것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암이 완전히 닿는 경업도 하고 또 사업을 또 다시 소생케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회복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회복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업을 또 그 음성에 따라서 또 사업이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도 또 행하시는 이런 경우를 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응답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표적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 더듬이 났다라는 확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물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사랑을 매일 경험하면서 성령님께 이끌리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직 이런 은혜를 잊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잊고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의 은혜로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 자아를 보게 하시면서 이끌게 되고 이끌게 되면서 우리를 자아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 길 바로 이 길이 어디냐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럴 때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과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이런 문제와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물론 육적인 보이는 문제도 이렇게 기적으로 행해시지만은 이런 십자가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아민 배설물로 자아를 배설물로 여기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서 바로 생명의 호흡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믿음의 은혜로 순정의 의인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도세주로 오신 이유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말씀으로 창조함을 잇는 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함과 힘과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주, 행복의 주 심과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평강의 주, 행복의 주 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영접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어떤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어떤 상황이 정말 정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확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상태를 말씀의 능력이 초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그런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럴 때 아까도 얘기했죠 이럴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것이죠?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어디? 어디? 바로 우리 심령의 땅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말 이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주로 오셔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을 통치하는 나라 모든 말들에 순종이 되어있는 의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셨고 인간으로 정말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낙고추나 냄새나고 정말 추하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다시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태어나심으로 우리 그런 우리 심령 중에 죄들을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를 분리가 오면서 둘째 사망을 담당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자신의 형상으로 대충조하기 위해서 그런 낙고추난 모습으로 보신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표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으로 형상으로 대충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고 기적인 것을 또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께서는 물론 영적인 이런 우리의 영혼의 구원 뿐만이 아니라 다 지금 그 능력으로 많은 또 일들 우리의 기도에 다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세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바로 너희가 바로 나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는 바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십 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는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